거창군이 2020년 하반기 청년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은 7일부터 25일까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와 출산가정 전입세대가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회 진행되고 있습니다.